입시에 대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참지 말고 얘기합시다. 전국민 입시 고민 해결 프로젝트 입시왕 월간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쌤입니다. 자 1월 월간상담소 올해 첫 번째 사연은 영지고일엄마님께서 12월 22일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아 진짜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지네요 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아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감정이입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읽겠습니다. 고1인데 이번 달 겨울방학 10회로 각각 화학 75만원 생명 75만원 수학은 90만원이 넘고 영어는 너무 못해서 과외 붙이니 60만원이 넘고 국어까지 점점점 고1 겨울방학부터 고2가 피크라더니 다들 어찌 다 감당하세요. 1년 내내 등급이 1학기보다 2학기가 떨어졌는데 아이들보다 공부를 덜한 결과로 보여져 어제는 12시 다 돼서 집에 온 아이를 1년 만에 처음으로 쓴소리를 했네요. 중학교 때가 더 무섭게 공부를 했었지 고등 가서는 집중을 못하고 제가 봐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네요. 그러더니 결국 등급이 요즘 입시 나라면 어찌 했을까 싶다가도 들인 시간 대비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로 마무리하니 참 착잡하네요. 겨울방학부터 뒤엎을 생각으로 무섭게 달려들기를 바라는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 보여요. 아이 얼굴 보고 말하기보다 꾹꾹 눌러 쓴 편지로 하고픈 말과 응원의 마음을 전해볼까도 하네요. 다들 진짜 부모님들 존경스럽고요. 전후의 감정마저 드네요. 오랜만에 이게 진짜 고민이 진정성이 막 진짜 느껴진다. 진짜 이게 읽으면서 저도 막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인 거죠. 그렇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아이인데 지금 내신도 살짝 하락세라고 얘기해 주셨고 어머님이 느끼시기에는 중학교 때부터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답답한데 지금 겨울방학 원래 특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 하죠. 10회 특강 이건 뭐야 이거.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겨울방학은 과목별로 회당 한 7만 5천 원. 아 그 정도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0회를 한꺼번에 결제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75가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과목별 이렇게 10회 특강 하면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교재비가 또 따로 들어가고. 야 교재비는 당연히 포함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교재비 보통 다 따로 많이 받고요. 이제 고1은 좀 덜하겠지만 고3 그러니까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교재비가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10만 원 돈이 훌쩍 넘어가요? 선생님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교재가 많기로 소문한 선생님은 교재비만 막 엄청나요. 그리고 모의고사비도 또 따로 받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교재비에 모의고사에 이제 여름 되면은 그리고 이제 자체 모의고사 만들어서 교재 주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비 결제했는데 또 이제 모의고사 교재비 이제 안내가 와요. 계좌 이체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가죠. 겨울방학이니까. 또 계좌비는 뭐 교재비는 또 현금으로 받더만. 네. 교재비는 현금 입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식사비. 식사비는 뭐였대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 학원 다녀야 되니까 겨울방학이면 점심 저녁값 들죠. 거기다가 이제 독서실도 뭐 다니게 되면 독서실비 들죠. 제가 지금 대충 덧셈을 해보면 진짜 지금 어머님이 써주신 것만 해도 75 더하기 75 더하기 90 더하기 60 하니까 300이 넘어. 그렇죠. 그런데 뭐 이제 국어학원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신 대로 교재비 들어가고 하면 이제 막 350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두 달 동안 코스이긴 한데 맞죠? 이게 두 달 동안이겠죠? 아닌가? 한 달에 300인가 이게? 10회는 이제 두 달은 맞는데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과외 같은 거는 이제 매달 들어가는 거고 국어도 대부분 이제 매달 결제하죠. 10회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많게는 거의 한 달에 350 정도가 학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적이.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지역에 따라서 되게 반응이 달라요. 일반 지역 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허?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나 지금 충격 받았는데. 그런데 교육 듣고 가잖아. 그러면은 그 정도는 써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니 우리가 뭐 세상 살아봐서 알잖아. 1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50만 원 벌려 그러면 간 쓸게 다 빼놓고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해야 되고 비 오는 날 비 맞고 눈 오는 날 눈 맞고 칼바람 몸으로 때우면서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중위 소득이 평균 4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균적 중위값 소득이. 그러니까 뭐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서민들은 이제 한 달에 3, 400 정도 이제 겨우 세금 떼고 하면 이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 진짜. 일단 뭐 매달 그러는 건 아니고 방학 때 약간 이렇게 좀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방학 때 좀 많이 나갑니까? 방학 때가 이제 피크죠. 아 그래요? 네. 겨울방학 두 달이 이제 학원에서도 좀 많이 학생들을 모집하는 기간이고. 아 그래요? 네. 네. 두 달 이제 윈터. 네. 그래서 특강. 윈터도 한 번 감하고 120, 150 들어가니까. 네. 그것도 많이 가고. 아예 이제 통학 윈터도 있고 기습 윈터도 있고 해서 겨울방학이 소위 말해서 학원가에서는 대목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이런 느낌 받았어요. 마지막 단어에 어머니가 전후의 감정이 든다. 네. 들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애들 다 기관총 쏘는데 나만 딱 총이야. 이래서 싸울 수 있겠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애들 다 방탄복 입고 있는데 나만 비닐을 입고 있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랬더니만 애가 의욕 없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열 받지 지금. 이렇게 유열이 낭자한 경쟁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지금 고1이잖아요. 이렇게 들어도 저는 재학생 때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남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그거는 맞는 말인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재수하면 더 골치 아프지. 그러면 썼던 이런 돈들이 내가 굉장히 작은 돈으로 그때 신경을 썼고 나라고. 최소 3, 4촌 날아가니까. 아니 그 진화 선생님께서는 또 자제분들을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한민국 학원을 다 훑어 다니시면. 아. 다 막 조사하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거랑도 사실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최대한 사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런데 이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내 아이한테 좀 맞는 학원을 고르는 것도 사실 엄마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설명회나 이런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닌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꼭 입시 정보를 얻는 목적도 있지만 그 보통 설명회 가면 앞에 이제 과목 선생님들 나와서 그때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이제 과목 선생님에 대한 파악도 하고 이제 그 과목별의 좀 정보도 얻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즐기셨어. 학원 쇼핑.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비교 분석하면. 성향에 또 맞는 분들이 계세요. 수집도 하시고. 학원이 잘 맞는 아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화회가 맞는 아이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팀 수업이 맞는 아이도 있고. 인강이 맞는 아이도 있고. 이게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가장 좀 아이에게 맞는 공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직접 입시도 하셨고. 네. 또 주변에 같이 입시를 한 분들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는데. 보통 그러니까 진화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이랑 이런 거 했을 때 보통 조금 그래도 평균적이라고 하긴 좀 그랬는데 좀 쓴다. 네. 이러면 어느 정도 씁니까? 그런데 그거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통 그냥 이렇게 학원만 다니는 경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덜 드는 편이고. 지금 제일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제 주변에서 보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는 그냥 평범한 일반고라 사실 그냥 학원만으로는 됐는데. 이제 뭐 전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주중에 학원을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팀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주말에. 그 학교 학생만을 위한 이제 그 비용도 사실 엄청나고. 그러면 그건 좀 더 프리미엄이 붙을까? 그건 아무래도 이제 또 그 학교에 좀 적합한 선생님을 찾아야 되고. 얼마예요 그러면? 뭐 그걸 제가. 뭐 수학 뭐 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예요 그거. 이야 그쪽 세계는 돈을 주고도 못 구합니다. 아 진짜로? 네. 아니 없어.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한 학교만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그 줄을 서는 거예요. 정보도 이렇게 비밀리에 그러면 돌겠네. 제가 대략적인 정확하진 않지만 들었던 건데 딱 4명을 모은대요. 딱 4명을 모으는데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봐주는 거고 테스트도 안 보고 등급을 한 3등급을 딱 받는데요. 3등급 4명. 그렇게 해서 1, 2등급 만들어준다. 두 당 200씩입니다. 그럼 한 팀이 800급을 모아서 와야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뭐냐면 내가 나가야 되잖아. 구해놔야 돼요. 다른 사람 넣어놓고 나가야 돼. 구해놔야 돼요. 구해놔야 돼요. 저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누기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연유자제야. 금액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4명이 들어가든 5명이 들어가든. 그렇게 계산해서 가? 6명. 이상한 계산법이네. 했다가 내 아이가 안 맞아. 그럼 못 나와. 다른 어머님들이. 못 나가게 하는구나. 다른 아이가 그 비용을 내야 되니까. 이게 두 당이 아니라 팀 당이라. 팀 수업은 팀 당이거든요. 팀 수업은 팀 수업.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듣기로 제가 들은 건 인기 있는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수학도 비슷하겠죠.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공개된 시장 이외에. 새로운 새 세계가 있네. 그거 뭐 돈 천만 원 쓰기도 해요? 이게 뭐 두 개 세 개 들면 막 5,600 확 훅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쓰겠죠. 쓰지 않을까요? 진하쌤은 최대 얼마까지 받습니까? 저는 근데 조금 계획적이어서 저는 이렇게 막 무모하게 하진 않아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좀 미리 준비를 했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고1 때보다는 고2 때가 더 들 거고 고2 때보다는 이제 고3이 더 들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을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미리 좀 만들어놓으셨구나. 돈을 따로 좀 모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조금씩이라도 많이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어머님들이. 네. 아이 이제 앞으로 해서 적금 같은 거. 네. 매달 조금씩 그냥. 인형 눈 붙이고. 아 그렇게도 하고요. 받으시라고. 그게 적은 돈이 모여서 또 한 2, 3년 모으면 그래도 고3 수험생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조금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어머님들 뭐 알바도 많이 나가시고요. 이게 보통 학기 중에도 월 100 정도 깨지는 거 그냥 순식간이잖아요. 아 그럼요. 학원은 2개 보내면 벌써 60, 70이거든. 맞아요. 그리고 애가 형제가 있어봐. 두 명이고. 곱하기 2야.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학원비 힘든 어머님들이 알바를 어디를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어디 가요? 학원 실장님으로 많이 가요. 아 그렇죠. 맞아요. 아 학원 실장님으로 가면 대치동 같은 경우는 교육비를 50%를 이렇게 할인을 해주거든요. 학원비를 위해서 학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제 펼쳐지는 곳이 사교육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출산율이 또 떨어지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슬픈 일은 이게 아이는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부부가.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진짜 이게 남편과 공유가 안 되는 것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아이의 성적과 교육비는 100% 공개는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왜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더 들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버님은 이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아버님이 과목당 75만 원 90만 원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 어느 정도 나가고 이 정도는 알겠지만 물론 이제 뭐 부부가 같이 교육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예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돈도 좀 모아놓고 필요할 때 쓰고 이제 그게 제가 보니까 이건 좀 슬픈 얘기이긴 한데 애가 공부를 좀 해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든 다 공개합니다. 그런가? 그런데 유나 선생님 아들이 의대 갈 것 같아. 그러면 사격비 500,000 쓰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대를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갈 적도 실력이 나오면 경쟁이 되면. 그런데 아니에요. 제 주변에 뭐 의대 아니라 더한 아이들도 그냥 엄마가 이렇게 비자금 해가지고 또 교육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애가 공부를 좀 못해. 그러면 어머님이 되게 몰래 몰래 보내세요. 아버지한테 감춰 그 사실을. 그래서 아버지 학원 다니는지 몰라. 그런 경우에. 왜냐하면 아버님 입장에서도 충격받을 걸 아니까. 맞아요. 이제 약간 감추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도 지금 사실은 사교육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좀 공격적으로. 겨울 되면 엄마들도 진짜 따뜻한 패딩도 사고 싶고 예쁜 가방도 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내 거부터 줄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어머님들이 애 학원 보내려고 외식 안 하고. 당연하죠. 커피 안 사먹고. 내 용돈. 나의 지출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 쓰이는 거. 우리도 당연히 우리 물건 사고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데. 일단은 그 돈은 팍팍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 200, 300은 결제를 하는데 막상 나한테는 그 돈을 못 쓰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아이가 학원 안 가고 PC방에 갔어. 그런 경우도 너무 많죠. 그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때 엄마로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그거잖아요. 뭐 본전 생각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사실 투자도 투자하시죠. 홍 프로세스님 주식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다 망했어요. 물론 투자할 때도 우리가 다 익절을 원하고 꿈꾸고 투자를 하지만 원금도 보장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표가 원금 회복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어떻게 매번 본전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본전을 생각하는 순간 아이를 되게 미워하게 돼요.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연 속의 어머님도. 저는 그거는 그냥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연 속의 어머님도 이제 약간 원망이 생기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 네. 맞아요. 속상하니까. 자기는 허리가 부러질 것 같고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하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성적도 하락세고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눈깔 더 흐리멍텅하고 그러니까 눈깔 흐리멍텅하고 열받는 거지 이제. 그렇죠. 실제로 돈도 아까울 때도 있습니까? 그거 안 아까울 수가 있나요. 이제 모든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얘가 이거 조금만 잘해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를테면 뭐 화학 생명도 이게 얼마든지 인강으로도 자란 아이들 많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 돈을 들여서 보내는데 얘가 과연 제대로 10회 동안 무엇을 배우고 올지 생각하면 진짜 속상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아는 지인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30분을 늦었대. 수업에요. 학원에. 근데 분모가 전화 와서 30분 늦었으니까 30분은 치를 환불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런 고민을 다 하실 것 같아요. 학원 다 보내시고. 모든 우리나라에서 대입을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모든 어머님들은 다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들만이 이렇게 공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 뭐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고. 아 그러니까 우리들만 아는 그. 솔직히 제일 많이 쓴 건 얼마까지 봤습니까? 한 달 기준. 저 주변에요? 네. 주변에. 아휴 많이 쓰죠. 얼마 얼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인 과외를 다 붙이고 뭐 이런 집도 분명히 있으니까. 뭐 남의 금액이라 모르겠지만 많이 써요. 많이 쓴 집도 제가 많이 봤고. 얼마라고. 얼마. 아니 그거 알면. 왜 자꾸 통해 찾아봐. 왜. 알면 뭐. 진화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한 천만 원씩 씹니까 진짜로? 뭐 쓸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뭐 학비에 뭐 여러 가지로. 과외. 그런데 과외 되게 잘하는 선생님들 구하기도 힘들고. 구하면 2, 3백씩 줘야 돼요. 네. 그거 과목별로 한 3, 4개 받으면 수많은 얼마가 좀.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그 정도 쓰는 집은 사실 평범한 가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도 써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이런 사연 속 어머님이 지금 허리가 휘 것 같은데 아기가 이제 아이가 약간 열심히 안 한 것 같으니까 원망도 생기고 좀 이렇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 돼? 이런 분들한테. 저는 꾹꾹 눌러쓰는 편지는 별로 소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이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달해서 아이가 그걸 보고 감화되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아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이 돈이 아깝지 않게끔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그게 과연 편지로 전달이 될까 싶어 저는 편지는 비추일 것 같고요. 여학생이라 그러면 또 혹시 또 모르겠어요? 편지는 네덕 같은 것 같다 생각이죠.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냥 차라리 그냥 아이랑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같길까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한 것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은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그런 거 재정 상황을 잘 공개하지 않잖아요. 공개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소중한 돈을 이 아이를 위해서 막 지출을 하는데 그걸 너무 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서 학원을 제대로 안 다니고 이러면 속상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가끔 결제할 때 이렇게 카드 전달하고 너 오늘은 네가 가서 결제해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그 바람은 너 네가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얼마 지금 들어가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었는데 모르죠. 뭐 애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엄마 마음은 진짜 저희들밖에 몰라요. 진짜.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난감해 가지고 저희는 이게 약간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본전 생각해서 아이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아이랑 호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차라리 그게 낫다. 네. 네. 저는 그게 낫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면 사실 고2에서 고3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진짜 1년만 버티라고 하겠는데 앞으로 지금 2년이 남았잖아요. 더한 그 지출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뭔 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아까 과탐 같은 경우는 뭐 인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되거든요. 수학이랑 뭐 이제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과탐만 줄여도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게 1년에 한 번 총정리 하는 건데 우리 애만 못 듣게 하면. 총정리 아니고 이제 이제 뭐 내신 대비해서 듣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 번. 그렇죠. 계속 흐른 건데 우리 애가 혼자 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을 것 같긴 해. 아 당연하죠. 형광이 좋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사양이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부모님이 경제적인 상황을 은근슬쩍 보여주는 거야. 힘들다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양말을 펑크를 낼. 펑크를 내서 구멍난 양말만 계속 신고 다닌다거나. 차라리 차라리 밥 먹을 때 밥하고 김치랑 김 넣고 위에 굴비를 매달아 놓으면.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제일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헝그리 정신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와서 그거를 뭐 양말을 뭘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느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미 늦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집이 다 어떻게든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학원 다니게 하고 이거 힘들다 그러면 저거 해주고 하는데 아이들 자체가 이미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안타깝죠. 답 없는 놈들도. 지금 그래도 이 부모님은 보내시잖아요. 다른 부모님은 못 보내시는 부모님 많죠. 그런 부모님도 너무 많죠. 못 보내는 부모님도 너무 많죠. 그래서 뭐 해결책은 저희 사교육자들이 싹 다 은퇴를 하면 되는데. 그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들도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죠. 난리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옛날에는 이제 고3 때만 좀 반짝. 저는 그랬거든요. 고3 때 막 사교육 때부터 급하게 막 하도 어쨌든 뭐 수능만 보면 되니까 대응이 됐는데. 지금은 뭐. 학년이 내려가고 있죠. 지금. 중1이 뭐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부터 막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지금 괴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그런 게 엄청 유행이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과학 실험하는 학원. 그런 것도. 많죠. 예전부터 많았어요. 두 대가 그거다 보니까. 네.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흰 가운 입고 막 실험하는 거야. 그럼요. 그건 예전부터 있었고 뭐 영류부터 시작하면은 또. 이미 영류부터 하면은 월 뭐 200, 300씩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머리 아프니까 이 얘기 그만 합시다. 끝이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영지 고1엄마님. 이게 지금 어머님 이제 막 굉장히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괴로우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해달릴 말씀이 없는데. 일단 이제 인강으로 최대한 대체 가능한 과목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겨울바학 때 보냈는데 이제 2학년 어쨌든 지금 내신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시험도 잘 보면 또 그렇죠. 어느 순간 또 사르르 다 녹아요. 아이가 또. 인강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인강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학원 뺑뺑이 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공부한 거를 소화할 수 있게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한 성과가 날 수 있게 최대한 스케줄 공부 스케줄을 관리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전 생각은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투자하면서도 우리가 원금을 잃는 마당에 아이한테 뭐 어떻게 본전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그냥 다 그냥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애가 돌려줄지 기대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건 바라지도 않고요. 그건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진짜 애매한 세대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투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노후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노후를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입시왕 월간상담소가 이제 사회구발 방송은 아닌데 좀 무거운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영지 고1엄만이 파이팅 하시고 어쨌든 2년만 좀 버티면. 네. 어머니 힘내세요. 끝이 나잖아요. 그럼요. 끝이. 이건 진짜 끝이 있다라는 거. 끝이. 끝이 있죠. 동생 둘 있으면 어떡해. 끝이 있으니까. 끝이 있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계속해서. 그리고 2학년 1학기 또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또 괜히 본전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틱틱 이렇게 드러나거든 엄마의 속마음이. 네. 드러나죠. 아이한테 이제 말도 막 나가게 되고. 사실 아이들한테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은 없고요. 그냥 응원. 어머니를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 푸른소나기님께서 12월 23일 남겨주셨고요. 중1 고민이 제목입니다. 이거 뭐 홍프로님 안 읽을 거죠? 목 아파가 아파. 읽고 싶지만 제가 오늘 또 왼쪽 귀에 이명이 와가지고. 진짜요? 지금 목하고 같이 조금 상태 안 좋은 상태라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다 가짜 아니야? 폼으로 달고 다닌 것 같아. 신체 장기를. 어쨌든 목이 아프시고 하기 때문에 귀까지 울리는 홍프로님을 대신해서.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중1아이 기말고사를 끝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제가 너무 애송이 같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고 지나왔으리라 생각하며 고민 글 올립니다. 이번 기말 시험은 올 A지만 8과목 10개 안팎으로 틀렸습니다. 수학을 제외한 거의 혼자 한 결과였지요. 다만 주변에서는 전과목 3, 4개 정도 틀린 아이들이 많다 보니 내 아이도 잘했다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가 고등 가서 4등급 되는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될까 봐 지금은 벼락치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점수라도 나왔지만 고등 가서는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유유. 전과목 올백이나 몇 개 안 틀린 그 아이들은 제대로 다부지게 잡아서 시켜주는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학습 습관이 잘 잡힌 상태인데 저희 아이는 마구잡이로 놀 거 다 놀면서 시험때만 스카에 가서 공부를 한 탓에 내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처럼 다부지게 시키는 중등 학원에 보내서 고등까지 준비시키는 게 좋을지 걱정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아직 목표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 책임감은 강하지만 엉덩이가 새털이라서 다부지게 시키는 학원에서 훈련을 시켜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프리한 학원에서 소수로 구멍 없이 차근차근 고등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리고 기말고사 받는데 8과목에서 10개 틀렸으면 꽤 잘한 거 아닙니까? 잘한 거죠. 전과목에서 1개 2개도 안 틀린 거지. 잘한 거죠. 더군다나 사교육도 아니고 혼자서 공부했고 저는 이거는 결론은 어머님이 너무 학생 그냥 결론은 바로 얘기하려고? 참으세요. 아니. 읽으면서. 그런데 이제 아이가 평소에는 놀다가 시험 때만 좀 반짝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머님이 이제 불안한 거지. 왜냐하면 주변에 막 빡센 학원 나뉘는 아이들은 전과목에서 새내기밖에 안 틀린 애들도 있고 하니까 또 뭐 입시한 같은 방송 보면 올해 받아봤자 고등학교 가만히 3등급, 4등급 된다. 이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심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보시기에 약간 엉덩이도 가볍고 새털같이 가볍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아이를 공부 습관이 안 만들어진 아이를 좀 사교육 많이 시키는 아이들처럼 좀 뺑뺑이를 잡아서 돌려서 이거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잡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오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사연을 한 번 읽어보셨죠? 네. 뺑뺑이 돌린다 아니다. 결론문도 같이 얘기를 한 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뺑뺑이 돌린다 아니다. 알았죠?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다라고 말해드렸어요. 진짜로? 네. 웬일이야? 아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었잖아요. 아까도 봤지만 이 글의 결론은 그냥 어머님의 불안과 어머님의 조바심이지 학생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은 지금 어쨌든 제가 봐서는 만약에 이미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이 성적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든 학원의 도움도 있고 하겠지만 여기 보면 학원은 아니고 다 수학은 물론 했다고 했지만 다 혼자 했다고 했잖아요. 다 혼자 했고. 벼락치기로 한 거잖아. 벼락치기. 아니 벼락치기 해서 중학교 때 전 기말시험에서 어쨌든 10개 안팎으로 틀리는 거는 매우 잘한 거죠. 이거는. 시험이 쉬울 수도 있지 뭐. 그래도 중3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어쨌든 10개 안팎이면 원점수도. 중1 아닌가요? 중1. 어쨌든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는 중1이라 더 그런 거예요. 냅두도 잘하는 앤데 왜 괴롭히려고 하냐. 이거 근데 평소 진화 선생님 교육 철학과 상당히 다른 거 아닙니까? 아이에 따라 다른 거죠. 얘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목표가 의지도 없고 엉덩이 그러니까 맨 밑에 달랑만 보면 얘는 심각해요. 근데 이 위에 얘는 혼자서 공부했고 8개밖에 안 틀렸고 10개밖에 안 틀렸고 근데 얘는 지금 문제가 냅두도 된다? 네. 쟤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미지 세탁하는 거. 어쨌든 홍프로님도 한번. 아까 제가 돌린다 아니다. 왜 말씀 못 드렸냐면 저는 돌려도 안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월간 상담소가 아니지. 왜냐하면 중1이니까 이 아이의 최대 장점은 중1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중2 중3 동안에 나름대로 시행착오와 어떤 그런 걸 겪어도 이 아이의 인생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2 중3 열심히 해서 지금 가도 지금 1, 2등급이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우리의 당신 말 듣고 고등학교 가서 3, 4등급 맞으면 책임질 거야? 책임 못 집니다. 아니 근데 저 솔직히 지금 한마디 해도 돼요? 얘 중3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중3까지 얘가 다 올 웨일을 했고 혼자서 공부해서. 아 그러면 입장이 바뀝니다. 저 지금 중1이라고 해서 살짝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본 거네요 시험공을. 이제 한 번 본 거야. 아 그러네요. 그럼 다시 다시 학원 뺑뺑이 돌린다 안 돌린다? 어 좀 고민돼요. 바꿔도 돼요 이거는. 아니 어쨌든. 왜냐하면 잘못 읽은 거니까. 중3까지 다 지금 모든 게 끝났고 저는 모든 시험이 끝났고 제가 조금 착각을 하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혼자 공부했는데 이렇게 잘한 아이를 왜 엉덩이가 갈렸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네네네. 중1이면 이제 시작한 거네요. 이제 처음 한 거예요. 네네네. 아 고민돼요. 돌릴까요? 홍프로님은 뭐라고 했지? 중1이니까. 아직 중1이니까. 네. 뭐 어머님이 그냥 알아서 선택해서 아이랑 합의해서 한 번 해봐라 이거구나.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도 잘하긴 했는데. 전 과목 8과목에서 10개 틀려서 잘하긴 했는데 옆에 친구들 보니까 쟤들은 3,4개밖에 안 틀렸네. 쟤들은 보니까 어떤 빡센 학원 다니고 있어. 우리 아이도 보내야 되나? 보내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내보셔서 우리 아이도 똑같이 3,4개 틀리는지 아니면 10개 틀리는지 비교도 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행착오를 해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저는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벼락치기가 가능했는데 고등 가서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해서 당연히 중3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3이 벼락치기로 이렇게 하는 건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분명히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했거든요. 했으나 중1이니까. 했으나 중1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학원 갑니까? 네. 가죠. 바뀌셨으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보내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그 성적 때문에 뭐 학원을 가라 마라 이런 거는 저는 싫어합니다.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뭐 과정을 보면 아직 중1이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개판이거든요. 공부 습관이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학교 시험이고 1학년 시험이면 어쨌든 한 얘가 몇 주 정도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2주만 좀 머리 좋은 애들은 해도. 그렇죠. 그렇죠. 뭐 A 정도는 나오고. 나오죠. 나오죠. 시험 문제가 쉬우면 막 96 한두 개밖에 안 들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1은 특히나. 중1은.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여기 얘기 많이 해 주신 게 책임감은 있지만 엉덩이가 새털이다. 뭐 목표도 없고 의지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쑥 봤을 때는 어 얘가 이 패턴을 계속 한다. 그럼 진짜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 전국에 있는 중1 학생들 중에서 엉덩이가 새털이 아닌 애들이 몇 명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다 잡아 돌려야 됩니다. 습관 만들기. 맞아. 그래서 뭐 저는 빡센 학원을 보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을 좀 떠나서. 떠나서. 그냥 평소에도. 공부 습관. 공부만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미쳤습니까? 계속 공부만 할 수는 없고. 평소에 일주일 중에 뭐 3일이든 4일이든 좀 계약을 맺고. 엄마랑 이렇게 사인을 하고. 도장 찍고. 보상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가서 평소에도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엄마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이런 학원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1이니까 이제 뭐 어머님도 조금 느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매우 위험하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구멍이 이제 나오겠죠.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벼락치기로 하는 것도 이제 힘든 순간이 오니까 중2, 중3 때 이게 올 A를 받는다면 보장이 없죠. 그러면 진짜 고등 가서 3, 4등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 A 받으면 더 위험해요. 얘가 이제 방심하거든. 이 정도만 해도 되는구나. 중학교 A가 몇 퍼센트 주는 줄 아세요?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뭐 20%까지도 받는 그러니까 90점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은 진짜 3등급이잖아요. 3등급 끝. 이게 저도 알아보니까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학교 1, 2학년 때 첫 시험 보는 건데 가혹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개는 안 하는데 중학교 이제 3학년 졸업을 하면은 이 학생이 이 학교의 몇 퍼센트로 졸업을 하는지 성적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은 학생들 거 보면 거의 올 A, B 하나 정도 있으면 뭐 그 정도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20%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학교장 재량으로 주긴 하는데 보통 한 30% 전후로 맞춰주면은 큰 무리가 없거든요. 많이 주는 데는 50% A 주는 데도 봤어요. 그러니까 격려의 차원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중1, 2가 너는 못해 라기보다는 너는 잘하는 아이야. 너는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30% A라 그러면 이 A 받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까지 나오는 거예요? 4등급이죠. 뭐 30%로 하면. 그런데 중학생 중에서 직업 고등학교 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들끼를 더 몰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전교 1등을 100명 모아놓으면은 그 안에 전교 꼴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A가 고등학교 가서 어머님이 지금 이러다가 4등급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경우 많아요. 실제로는. 4등급도 안 나오는 아이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 동의된 거네. 네. 뺑뺑이 갑니까? 네. 뺑뺑이요. 무조건. 저는 뭐 원하면 시켜보는데. 자. 뺑뺑이 돌렸어. 좀 성적이 올랐어. 만족할 거 아니에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운전할 때 내 앞차만 보면 안 되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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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까지 봐야 돼요. 또 신어도 이거만 담고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파란 부리로 달려봤자 앞에 빨간 부리로 서야 되는 거죠. 그냥 앞에 차만 잘 봐도 다. 맞아요. 앞에 차만 잘 봐도 사고는 안 나. 그런데 이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 앞에 차가 안 간다고 화낼 게 아니라 저 앞에 밀려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생각해야지. 박스 나건을 보냈어? 황두기 올랐어? 아, 좋아.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만약에 학년이 더 올라가면서 이 박스 나건에 보냈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아마 그런 일이 생기고 고민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생기기 전부터도 고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야지 허둥지둥되는 시간을 줄이고 부모님이 나중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흥분하고 애를 공부를 어떻게 했냐 이런 게 없이 바로바로 대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핵심이 본질은 뭐냐면 빡센 학원이 아니고 이 아이가 엉덩이 무게를 조금 가질 수 있게. 네, 좋네요. 독서실을 보낸다든가.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 학원이 해주면 의미가 있는 거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랑 잘 얘기가 해서 너 혼자 있는데 이 정도면 너 진짜 대단하다. 칭찬과 격려. 띄워주면서 하지만 아직은 공부 습관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단단하게 하면 새내기 틀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너 저기 갈래? 아니면 혼자 엄마랑 같이 계획 짜서 해볼래? 이런 얘기는 좀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공부 습관이 중요한 거라서 중일이니까 천천히 그걸 만들어 나가면 혼자 공부해도 이런 친구면 분명히 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 습관이 중요하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입니다. 이거는 홈프로님 전용 사연이고요. 저는 읽지도 않았어요. 모닝 그라시아님께서 12월 27일 날 올려주셨고 예비고삼 영어학원 VS 인강 고민입니다. 이건 좀 네가 읽어라. 읽어볼까요? 그냥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좀 힘든 분이라서. 안녕하세요. 예비고삼 엄마예요. 아이와 함께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다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 중에 카페에 글을 올려봅니다. 11월에 입시왕 송문영 선생님께 컨설팅을 받았고요. 겨울방학 동안 수능 공부를 꼭 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1학년, 2학년 영어 내신은 계속 2등급이고요.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은 쭉 1등급이나 91점, 93점 등 좀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영어학원을 겨울방학 시간표를 보니 주 3회 각 2시간 그리고 문법 독해 모의고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숙제도 있을 것 같고 학원 오가는 시간과 칠판식 수업 등을 감안했을 때 영어 공부에 시간 할애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인강이 더 효율적이진 않는지 고민이 됩니다. 점점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인강으로 혼자 해도 될지 그동안 영어 공부를 학원 과제와 수업 위주로 해서 아이가 인강으로 잘할 수 있을지도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라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3, 예비고3 올라가는 친구고요. 수능 공부를 반드시 입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지금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1등급은 찍었는데 91점, 93점이니까 한두 문제 더 틀리면 바로 2등급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어 학원 다니면서 숙제나 수업 들으면서 영어를 주로 공부를 해왔는데 겨울방학 시간표 보니까 너무 빡센 거야. 딴 것도 해야 되는데 수학, 국어 다 해야 되는데 탐구까지 일주일에 3번이나 잡혀있고 문법 독해 모의고사를 하면서 주로 칠판식,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인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런 케이스 그냥 영어 인강으로 해도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영어 공부법 전문가 홍프로님 명쾌하게 또 예비고사함이니까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저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예비고사함은 그럼 안 되지. 1년 공부해서 공부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강만 해도 되냐? 일단은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 엄청 많이 봤어요. 여기 보면 강남권에 주변에 아이들 다 합쳐가지고 1, 2학년 때 모의고사 1등급 계속 받는 아이. 내지는 좀 떨어지지만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그러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고3 올라가면서 영어를 빼거나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거나 아니면 인강으로 돌려서 고3 때 영어 성적이 떨어지는 처음 떨어지면은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합니다. 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졌구나.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모의고사도 이런 아이들이 고3학년 3학년과 풀어보면은 2등급 심지어 3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멘탈이 무너져요. 그때 이제 부랴부랴 여기저기 다니는데 저는 인강으로만 하는 건 조금 일단 비추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왜냐하면 최소한의 학습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강이라는 거는 100% 나의 자기관리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변수가 생겨요. 예컨대 내일 수학 학원이 있어. 오늘 영어 인강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수학 숙제를 해야 됩니까? 수학 숙제 먼저지 일단. 그죠. 그 다음 날은 또 과학 학원이 있어. 그 다음 날은 국어 학원이 있어. 그러니까 하루에 학원 하나는 다니거든요. 웬만하면은. 거기서 일단 밀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일 학원 안 다녀. 오늘 영어 할 수 있어. 근데 그날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가족 행사가 있거나 뭐 이런 내가 진짜 하나 보는 드라마 마지막 회야. 이런 일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아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공부에 치여서 이 영어는 언어다 보니까 안 쓰면 그 휘발되는 속도가 국어와 수학이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방학 때 방학 때 2시간씩 3번 가는 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학기 중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어차피 방학 때는 5도 넘고 다시 안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뭐 오프라인 학원은 뭐 여기를 유지해도 되고 빼도 되는데 뭐 2시간씩 3번이 힘들면은 뭐 3시간씩 2번이라든지 뭐 최소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3 졸업할 때까지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소한. 인간으로는 위험하다. 위험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아 근데 저도 동의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인데 어른이고 애고 그 앞에 선배들이 같은 입장에 처했던 남학생이야 여학생이야. 뭐. 이 학생이. 몰라.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몰라요.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수십 년 동안 몸소 몸으로 증명해줬어요. 학원 다 끊고 인간으로 하는 고3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그 인간 광고하는 개밖에 없더라. 개도 성공했을지 안 했을지 몰라. 그러니까 아주 확률적으로 희박한 거다.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진화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학생이 지금 이 어머님이 여기 쓰셨잖아요. 1등급이긴 한데 91에서 93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한 거 맞죠. 이 상태로 가면 당연히 등급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인강으로 하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밀릴 거예요. 아마. 그 어떤 학생도 앉아서 영어 인강을 보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 과목이 참 희한하게 이제 이게 진짜 많이 밀려요. 여러 가지 국어, 수학, 탐구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 정도의 점수라면 예를 들어 97, 98이면 모르겠는데. 이 점수는 매우 아슬아슬한 게 맞고 저도 당연히 현강을 주 1회 정도. 고3 되면 이제 수업 열리니까. 저도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저도 마찬가지의 의견이고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인강으로 얘가 혼자 할 리가 없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봤을 때. 그래서 주 3회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면 학원을 바꿔서 주 1회짜리로 알아보든 뭐든 해서 핵심은 강제적인 걸 박아놔야 돼 무조건. 과일을 쓰든 뭐든 해서. 그 선생님의 역할은 영어 강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자. 얘가 매일 단어하고 있는지 해석 연습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강 보면 애들 또 인강만 듣다가 거기 문제 풀고 틀리고 단 맞추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또 단어 안 해요. 그게 반복될 게 지금 딱 봐도 눈에 환하기 때문에 저도 좀 강제를 주 1회 정도는 두기 위해서 형강이든 과이든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깔끔한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또 한마디만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자라다가 고3 때 점수가 떨어진 아이들. 떨어졌다가 좀 훈련회에서 올라오는데 한 몇 개월 정도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 떨어졌다가요. 그러니까 고2 때까지 1등급 나오다가 고3 때 성적이 떨어져. 2나 3으로 찍고 다시 이제 2일로 거슬러 올라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잘 못 올라오던데 상담할 때 보면. 근데 홍프로님한테 배우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못 올라옵니다. 한 번 떨어진 등급은? 아니 그게 아니라 고2와 고3의 생각보다 난이도 차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고2 때 1등급 받았던 걸 생각하면서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학습량과 더 많은 집중력과 더 많은 훈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공부량을 올려야 되는데 심지어 거기서 멈추면 이제 등급이 두 개씩 막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고3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어떤 형태가 됐든 사교육을 유지하라는 이유가 또 고3 때 1등급을 찍었어. 그런데 3월이나 6월에 9월에 찍었어.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또 이 얘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영어 1이 나왔잖아. 그런데 지금 국어수왕 1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 선생님 제가 인강으로 하고 국어할게요 하면 영어가 또 무너죠.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모의고사니까 최소한의 강제학습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10월까지는 다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수능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왔으니까. 작년에. 작년을 떠나서도. 올해 너무 쉽게 나오면 어떡해요. 올해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눈빛이 내가 가르친 애들 있잖아. 걔들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선생님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아니 이거 1kg짜리 가방인데 내가 메고 가면 되는데 이거를 왜 수레를 끌고 가요? 왜 그래요? 나보고 왜 수레를 만들려는 거야? 이런 눈빛이야.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1kg가 알고 보니까 1.0인 줄 알았는데 그 점이 없어. 10kg였어. 그럼 매는 순간 확 들여 넘어가거든요. 2년 연속 그러겠으니까 선생님. 그런데 뒤에 보니까 10.0이 아니라 100이었어. 그럼 못 듣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쓸데없이 예측하지 말고 할 거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 빨리 넘어갈게요. 이 사연은 반짝반짝 작은별님께서 12월 19일 남겨주셨고요. 예비 고1 수학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진화 선생님께서 빨리 한 번 읽어주시죠. 여기서 도움은 못 되고 항상 물어보는데 죄송합니다. 수학을 여태 과외로 하고 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고민했던 엄마입니다. 기말고사 후 학원으로 옮길까 물어보니 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못하는 거라며 그냥 한다더니 요즘은 친구들이 없는 학원으로 가볼까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미지가 완전 모범생이거든요. 자기 수학 못하는 거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싫다고 고등 가면 어차피 뽀록 날 건데 그래도 싫대요. 오늘 주위에 그래도 잘 가르치고 빡세다는 학원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다행히 들어갈 반은 있더라고요. 딸내미가 다니고 싶기도 했다. 못 버티면 어쩌냐고 걱정을 하네요. 중1 때 학원을 잠깐 다녔는데 학원 자체 시험 성적 압박에 뛰쳐나왔어요. 자기 이름이 상위권에 있어야 하는데 못할까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 안 다니는 학원을 선택해서 레벨 테스트를 봤어요. 그럼 거기서 자기 꼴찌에도 아무도 모르고 자기도 친구들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들어갈 반이 있어서 다행인데 자기가 빡센 걸 버틸 수 있을까 벌써 걱정을 하네요. 저는 학원은 많으니 방학 때 만이라도 빡센 데 다녀보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말을 했는데 수학으로 고생할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강하게는 이야기 못하고 선택을 딸 아이한테 맡겼네요. 제가 단호하지 못하니 저도 흔들리고 아이한테 제대로 된 조언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입시왕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딸내미를 어쩌면 좋을까요? 네. 이게 상황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상한데. 상황이 좀 이상한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학생들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예비고 1이고 여학생이고 과외만 그동안 계속했는데 수학 성적이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학원으로 옮겨볼까?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막 이제 친구들한테 나 수학 못하는 거 들키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없는 학원을 막 찾고 그리고 학원 레벨 테스트 봤을 때 좀 안 나오니까 막 학원을 그만둔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외적인 거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쪽팔리기 싫어서 친구들은 안 다니는 학원 중심으로 계속 찾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 성적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도 다른 거는 그래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뭐 학교 이미지는 완전 모범생이고 그래도 나름 할 거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암기성 과목이나 이런 거는 공부량으로 커버가 되는데 수학 때문에 지금 고민인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는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뭘까? 아니 근데 이 학생은 너무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아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뭐 학원에서 학교에서의 자기 모범 이미지 때문에 진짜 자기 모든 거를 지금 막 신경을 쓰고 심지어는 자기 이름이 상위권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 없는 데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데요? 이게 고3 시험 볼 때까지 이게 될까요? 어머니는 왜 이게 마음이 아픈지 저는 그 부분은 솔직히 좀 공감이 안 가고 고생할 딸 수학으로 고생할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계속해서 남을 신경 쓰는 이게 좀 저는 왜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약간 심리적인 문제죠. 네. 심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애들 뭐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자주 봤는데. 제가 그래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아 뭐 용어도 있습니까? 학술적인 용어입니까 또? 아니요. 제가 만든 야매 용어입니다. 야매입니까? 예전에 우리 하우스포라는 말 들어봤어요? 많죠. 하우스포에 에듀푸어. 그다음에 요즘 카푸어 유행이죠. 저는. 찬앤 포르쉐인데 이제 월세 내고. 그렇죠. 그렇죠. 학교 푸어라고 사실은 애컨대 어느 학교에 갈 수준이 안 되는데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는 그 학교에 가고 싶어.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갑니다. 어떤 주변에 이제 유명한 학교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 학교에 교복을 딱 입어. 그럼 남들이 보기엔 좋잖아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은 그 교육과정이나 수준이 그 학생이 맞지 않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저는 그렇게 이것도 결정의 남을 많이 신경 쓰는 건데.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학교 푸어. 진짜 푸어. 이상한 걸 만들어야 해요. 어머님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좀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단호하지도 못하고 흔들리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끌려 다니는 거지. 이제 아이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뭔가 이렇게 딱 확고하게 좀 아이랑 이야기를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아이에. 지금 수학이 이렇긴 한데 그럼 수학만 이러겠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 아이는 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남한테는 좋은 이미지 좋은 모습 보여야 되고. 애를 바꿔야 된다. 나는 모범생이어야 되고. 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쪽에서의 그런 내가 부족한 부분은 안 보이려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학교 학업을 유지해 나가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괜찮아. 어때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좀 그냥 드러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뭐가?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 싫어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지금 진아쌤이 과거로 돌아갔어요. 진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어. 만났어요. 이 양반이. 지금 남편. 그게 지금 남편이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게 지금 남편이야. 큰일 뿐이네요. 만났어요. 근데 소개팅하기 전에 몇몇 정보들이 오가잖아요. 근데 원래 소개팅하면 안 되는 거니까 좀 몇 개 뻥을 쳤어. 그러니까 그 남자는 지금 날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이를 속였어. 나이, 직업, 연봉, 사는 거 다 속였어. 약간씩. 약간씩 다 속였어. 뭔지 알겠어. 뭔지 딱 알 것 같아요. 비유를. 근데 그건 언젠간 뽀룩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놓치면 너무 후회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이제 이걸 말해야 되는 건 알지만. 혹시 말하면 실망하고 떠나고 그러진 않을까라는 게 이 학생은 그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 친구들, 대우, 인정,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아이니까. 어른보다 더 그거를 예민하고. 남의 이목을 신경 많이 쓰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 오픈되었을 때 사실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오픈했을 때 만나는 남자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의외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남자는 전자발찌 사고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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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기 없어. 그런 거 있잖아. 딱 봤는데 가발 쓰고 있었다고. 나는 솔직히 그 남자가 더 거짓말했다 생각했는데. 발찌 그런 건 민감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그냥 현실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허구 속에서의 나를 그러니까 부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진짜 나는 따로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딱 이제 부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현실에서 그게 아니니까 피해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3년을 버티겠어요. 이거는 어머니가 좀 단호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이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지만 어머니니까 가능할 거예요. 충분히 아이 성격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되니까 좀 현실적으로 잘 얘기를 해서 저는 일단은 학원이 학원을 어디 다니고 빡센 학원 지금 빡센 단어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왔는데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아이한테 심리적인 걸 좀 심리적인 걸 해서 괜찮게 너의 본캐로 돌아와라.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 이 아이의 어떤 부풀려진 어떤 그 스펙에 내가 노력해서 맞추면 되잖아. 그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한테 한번 우리 생명을 건 스파르타 훈련 마지막으로 죽기 살기 인생 역점. 빡센 학원에 가서. 해보자. 그게 또 먹힐 것 같은데. 조성스럽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좀 약간 쓴소리가 필요한 타입이에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 친구는 수학을 못하는 친구인 거예요. 잘하고 싶어. 그래서 지가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의 성향이 제가 상담할 때 제일 조심히 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타입이에요. 맞아요. 지는 거 엄청 싫어하고 자기는 이제 머릿속에 자기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증거들이 보이면 자기 판타지가 깨지니까. 깨죠.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도 안 볼려고 하고 남들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그래서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을 죽어도 안 듣습니다. 자기 애고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머님이 사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봐. 안 두 번 했겠어 이 얘기를. 괜찮다. 괜찮다.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이 자존심이 엄청 세. 그래서 제가 상담 가끔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랑 이제 말이 끊어져요. 끊어지고 아이는 이제 딴 데 보고 있고 그런 경우 진짜 10년 동안 하면서 내 기억에 딱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이런 스타일. 둘 다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조언을 하려고 했더니. 그럼 뭔가 들킨 것 같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공부법 이런 걸 얘기했더니 자기 그것도 안 돼. 다 해봤고 했는데 당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충고를 하냐 뭐 이러면서 자존심을 상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사실 소통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네들은. 고집도 세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저는 이제 상담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얘는 수학을 못한다는 거를 못할 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첫 번째는 현실인식부터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안 됐으면 고등학교 때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수학을 포기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수학은 평균 정도로 해서 3등급 근처에서 노력을 하고. 얘가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렇죠. 국어든 영어든 뭐 탐구 과목이든 잘하는 게 있으면. 이런 애들이 또 승부욕이 강해서. 막 하려고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또. 그런데 지금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지금 열받은 거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그 승부욕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들에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아서 거기를 거의 1등급으로 맞춰놓으면 또 어쨌든 수학이 3이어도 전체 평균되면 1등급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가고 싶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뭐 연구대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뭐 서울대도 갈 수 있는 거고 과자 고르면.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일단 못하는 거 그냥 인정하고 수학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이 친구는 제일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계속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얘기예요. 수학 그냥 못해도 괜찮아. 괜찮고 우리의 목표는 3등급이야. 대신 그것도 힘드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네가 잘하는 과목들 있지 않냐. 뭐 국어, 영어. 압도적인 일로 찍어버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 좀 기도 좀 살려주고. 대신 괜히 수학에 지금 엄청 신경 쓰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건 어차피 지는 게임이야. 됐어. 그냥 마음을 놔. 버리고 다른 과목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에너지를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쏟아주게 하는 게 저희 지금까지 해봤을 땐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뭐 하우스프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고등학교 가면 진짜 크게 망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에 지금 얘가 엄청 집착하잖아요. 이게 컴플렉스거든 사실은. 공부도 수학만 하려고 그래 애들이. 딴 거 하면 성적 나올 과목도 소홀히 하고 시험 때도 수학 공부만 하다가 수학도 망하고 딴 과목도 망하고. 그러다가 성적 점점점 떨어지고. 얘가 지금 수학 상하도 힘든데 수, 원, 투가 잘할까요 얘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미적이든 뭐 학통 넘어가고 그러면 점점점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계속 신경 쓰고 공부는 하긴 하는데 막 수학 공부만 하다가 다른 건 더 망가지고 수학도 안 올라가고 이런 케이스를 제가 진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부욕 강한 친구들은 좀 저는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함부로 막 충고하고 그러면 귀뚱이도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정말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시면서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괜찮아. 수학 못해도 딴 걸로 충분히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좀 긍정적인 얘기도 해 주시면서 수학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수학은 그냥 다니고 싶은데 학원 다니라고 하세요 그냥. 뭐 빡세든 말도 안 상관이 없어. 어차피 수학은 중요하지 않아 내봤을 때는. 그냥 네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마음이 평온한 상태라면 네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 그러면 그쪽으로 좀 잘할 수 있게 조언이나 에너지를 잘 유도해 주는 게 어떨까. 진짜 좋은.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 보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지는 게 싫어서 없는 학원을 간다 그러잖아요. 예비고 1이잖아요. 한 1년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네. 뭐 좀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성장 나와요. 그렇도 그렇고 이제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알려지는 게 두려워하지만 나중에는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는. 그럼 그때 애가 되게 실망하거든. 그렇죠. 그럼 이제 공부 손 넣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회피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네들은 지가 지는 게 보기 싫으니까 마음대로 안 들리면 회피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 확 나버려요. 얘네들은. 제가 그래서 초반에 물어본 게 다른 과목 성적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왔는데. 근데 나는 분명히 잘하는 과목이 있다고 봐. 근데 학교에서 완전 모범생인 거 보니까 분명히 잘하는 학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들이 겉으로 포장이 달려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성실하고 이런 좋은 이미지인데. 생활을 잘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건 조금 별개라서. 고등학교 진학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유지가 가능한 학생은 맞는데. 저는 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가 마음먹고 노력하면 얘는 되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애예요. 승부욕이 강해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얘를 어떻게 하자고. 저는 이제 다른 과목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조금. 왜냐하면 한진쌤처럼 다른 과목의 경쟁력이 있으면 그걸로 해서 본인의 어떤 수학에서의 못 이룬 거를 과목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과목도.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아 모르니까. 다른 과목에 대한 상태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이 입시 유망주라고 생각은 해요. 승부욕이 강한 애들이라서 애들은 목표의식이 좀만 생기고. 지가 이제 뭐 이렇게 동기부만 조금만 되면 진짜 열심히 하긴 합니다. 고통을 막 이겨내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애들은. 잘한다 잘한다 하고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꿈도 되게 커요. 보통 최소 연구대 이상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수학에 자꾸 때려박지 말고 좀 분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최소 연구대면 그 위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양날의 검인데 목표의식이 높은 아이들이 잘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수학이 안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목에도 열심히 하는 거를 저도 추천을 드려요. 안 되는 걸 계속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수학에 좀 마음을 비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에 이제 지찬이네 님께서 12월 17일 날 남겨주셨고요. 제목이 슬픕니다. 이번 기말고사도 망했네요. 도가 포인트네요. 이번 기말고사도 망했다네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를 정말 대차게 망했어요. 1학기 때도 충격적이었는데 2학기 중간고사를 더 못 봤어요. 이곳에 울고 싶다는 글 올리고 많은 분들께 위로 받고 입시황에서 컨설팅 신청한 거 받고 와서 아이와 저와 둘 다 다시 힘내보자 하고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더 망했다네요. 유유 이제 눈물도 안 나와요. 아예 더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부 요령이 아예 없는 건지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시험 때마다 머리가 배치가 된다네요. 안정액도 먹여봤는데 시험 때마다 긴장감이 배가 되나 봐요. 그래서인지 시험 공부할 때부터 그 긴장과 불안을 안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자기가 공부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금은 감을 잡은 것 같다고 말하네요. 그럼 됐다.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한번 해보고 2학년 때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기대도 못하겠어요. 매번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는 참담하고 이젠 화낼 기운도 희망 가질 여력도 없네요. 이유를 모르겠으니 더 답답해요. 차라리 아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머리도 좋은데 공부를 안 했다. 그 흔한 핑계라도 될 텐데 중학교 성적이 나쁜 건 또 아니고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조금의 성적만이라도 올랐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혹시 내가 머리가 나쁜가? 근데 그게 아이한테 물려져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 눈물은 안 나오는데 속에서 무엇인가 자꾸 울컥거리고 답답하네요. 입시를 포기하나 싶기도 해요. 공부해봤자 자꾸 성적은 떨어지고 지방대나 갈까 싶은 성적을 보면 굳이 돈 들여 학원 보내느니 그 돈은 아껴서 적금이나 들어주던지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렇게 엄마가 절망 속에 있는데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 정말이지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으면서 기운이 빠지는 내용이네요. 진짜 너무 괴로운 상황이죠. 현재 지금 1학년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난 1학기 성적은 망했고 2학기 중간고사도 더 못 보았어.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컨설팅을 받고 뭐 이거저거 받고서 한번 해보자.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더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도 우리 아이가 안 된다라는 생각에 어머님은 지금 절망감을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해도 성적이 더 오히려 더 떨어지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좀 심각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일단 기운 내시고요. 기운 내셔야죠. 왜 어머님이 그렇게 기운이 지금 기운이 안 나는데 말로 한다고 됩니까? 기운 내세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게 뭐 해결책이야. 기운 내세요.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맞아요. 아직 이제 겨우 고1이에요. 그 내신으로 수시로 못 간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갑니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 학생은 머리가 나쁘고 이게 아니라 일단 머리가 백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때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성적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긴장을 하고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시험 전에 그런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조금 심각한 게 아닌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지가 된 상태에서 실력 발휘 절대 안 되죠. 공부는 분명히 제대로 했을 수도 있고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 내신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내신 시험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압박감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 내신 잘해야 돼. 그래야 뭐 대학 갈 수 있어. 막 이런 게 이제 고1 때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로 막 안정액도 먹여봤다 그러고 이게 분위기가 더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인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공부할 때 문제점은 조금 감을 잡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꾸준히 하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에 처음 그렇게 한 달 바짝 한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 오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긴장감이 있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니 대학을 왜 못 갑니까?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수능 공부도 있고 수능해서 가도 되는 거고 일단은 그런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조금 극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신을 좀 겨울방학 때 공부를 잘해서 뭐 3월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첫 번째 시험에서 조금 이제 이런 긴장을 이제 이제 극복하는 걸 한 번 조금 경험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어머니가 뭐 지금까지 기운 내세요. 입시를 매우 성공적으로 치르신 전직 학부모의 의견이었고요. 폭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너무 많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험 성적 안 나오는 경우 자주 보시죠? 홍프로님도. 그런 애들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담하면서 보통은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통은 열심히 안 하는 케이스들이 많나? 성적 안 나오면 100%지.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10명 중 한두 명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진짜 하긴 하는 거야. 뭐 내 형이 좀 부실할 수는 있는데 진짜 뭐 맨날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맨날 뭐 윈터스쿨 다니고 다 하는 거야. 근데 성적이 맨날 3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애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이런 거 왜 그런 겁니까? 이 공부법 전문가 아닙니까 또? 뭐 이 아이예요? 아니면 말씀하신 뭐 그 아이예요? 아니 뭐 하여튼 이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이 꽤 있거든.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 했으면 억울해지려도 않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뭘 잘못해요? 공부를. 선생님. 우리 애가 지금 새벽 1시까지 맨날 독서실 가고. 강의 다 예습 복습 다 하고. 선생님 하란 대로 다 했고. 과제도 다 해가고. 그런데 뭐가 우리 애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저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행위든지 하면 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청소를 말이에요. 매일매일 1년 해보세요. 청소에 노하우가 쌓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는 이 부분은 먼저 해야겠구나. 아 이 부분은 그냥 물건을 치우고 이런 것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방송은 안 늘어? 죄송합니다. 가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럴 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평소에는.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청소도 하다보면 늘잖아요. 늦긴 하지. 늘어요. 요리도 늘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해도 안 느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공부를요? 청소를. 청소를. 그럼 왜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시켜도 안 느는 경우가 있어요. 청소 머리가 없는 건가요? 1년 동안 그러니까 평생 요리해도 요리 이거 먹으라고 만든 거야? 이런 느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약간. 죄송합니다. 어머니.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정소화는 그냥 행위를 한 거지. 그러니까 하락을 해서 가서 뭐 이렇게 한 거지. 이거를 잘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아니 얘는 지금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열심히 의지를 갖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 그것도 또 이제 있습니다. 공부가 두 단계가 있는 거 아세요? 복잡한 이론인데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오는 공부가 있고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공부가 있어요.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이 둘이 다르다는 것조차 아이들이 모르고 있고 가장 슬픈 현실은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가야 된 아이들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하루 종일 해도 시간 낭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읽습니다. 읽고 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문제 막 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뚫린 거 다 보고 넘어가잖아요. 공부 끝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밥만 먹고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럼 원래 애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둘의 머릿속에 있는 과정은 달라요? 과정이 완전 달라요. 그래요? 뭐가 다릅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과학이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지문에 대한 용어와 개념과 공식과 원리들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와 내 뇌에 들어있는 장기 기억 속의 정보가 만나면서 계속 시냅소가 연결이 됩니다.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 부족한 친구들은 막 읽어요. 그냥 활자를 읽는 거지 그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정의가 뭔지 물어보면 화냅니다. 요약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죠? 요약이 아니라 독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독해를 하지. 근데 일단 읽어요. 읽고 그리고 문제를 풉니다. 틀린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와서 봐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상 즉 뭐냐면 기적 부족한 아이들은 지금 읽는 부분에 대한 용어나 개념이나 공식이나 이런 부분이 머릿속에 없어요. 이해도 떨어지고 다 망각돼 있고 없는데 본인이 없다는 걸 그 인지를 못해. 모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메타인지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아니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런 건 없다. 하면 넣어야 되는데 해도 안 넣는 경우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아이는 그걸 할 게 아니라 그걸 좀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용어나 개념이나 원리나 정의나 공식을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은 넣는 걸 싫어해요. 이거 집중해서 외워야 되는 거거든. 그거보다 빨리 문제 푸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머릿속에 없으니까 늘지를 않는 거다. 쉽지 않은 거지.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요. 공부하면서 첫번째 이게 되면서 한대. 그런데 결국 시험장에서는 내 머리로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뽀르게 나는 거지. 공부할 때는 잘 풀린다 그래도 막상 시험장 가면 본인의 머릿속에 없는 거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상위권들은 이미 기본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돼 있으니 강의를 듣든 교과서를 읽든 참고서를 보든 문제를 풀든 이게 이해가 된 상태로 흡수가 착착착착착착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비어있다. 이게 없으니까 걔들은 강의를 듣든 교과서를 읽든 사실상 이 프로세스 자체가 잘 안 돌아오고 있는 거네. 슬픈 얘기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기본 개념을 싹 다 외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이 개념이 뭔지 이 공식이 어떻게 도출된 건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고 그거를 헷갈리면서 알고 있는 애들이 중위권인 거고 이게 없는 순백의 아이들이 이제 할권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교육학에 암기법 파트가 있어요. 네. 그런데 교육학에 이해법 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거네.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심리 파트의 한 챕터가 효율적인 암기법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식을 잘 외울지 전 세계적으로 연구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해법은 없을까 저는 되게 의문을 가졌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암기가 다 되면 이해가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외워야 될 거를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지 실제로 어떤 시험이나 그런 걸 딱 봤을 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해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거꾸로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이해됐는데요, 선생님.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뭔가 기대치는 높고 하니까 그 상태로 시험을 가면 당연히 이제 긴장이 되고 그리고 암기한 게 없으니까 더 막 백지처럼 하얗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질문이니? 없는데요? 이해 다 됐어? 예, 잘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 그대로 이거 참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오랜만에 연초부터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그래요? 한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얘기할 때 자꾸 나를 희화시키고 말문을 막아서 그렇지 들어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냐 그러니까 다부지게 외우지 않았냐 해서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부지게 암기시키면 올라갑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꼼꼼하게 깊어가면서 보지 않고 설명할 정도로 반복해서 암기시키는 거죠. 그럼 그건 내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딱 글을 읽었을 때 예전에는 배경 지식이 30% 있었는데 지금 50% 있고 70% 있고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암기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는 사실은 우리가 학업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는 건데 이런 아이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 경쟁은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그 둘은 좀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해서 안 되나요? 암기를 너무 싫어해. 그런데 해야만 해. 그래서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해야 교육학이지. 뭐 안 된다고 해버리면 어떡하니까. 그러면 안 되면 영원히 상위권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기술 배워.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중에 그것도 한번 강의해 주세요. 그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하지 말라고. 아니 아예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해서 암기법에 가나 제 생각에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입시왕 라이브에 나와서 혓바닥 좀 털어라. 왜냐하면 콘텐츠가 많은데 많은데 너무 꽉꽉 감추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치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중에 한 두 개 얻어 걸리거든요. 열 개 치면 그래서 오늘 참 잘 얻어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이 사연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하기는 하는데 공부하는 내면한 내밀한 과정을 그대로 된 공부를 따져봐야 된다. 안 한 거고요. 애가 기초적인 개념이나 이런 게 탄탄한지 그게 생략된 상태로 그냥 남들 하듯이 강의 듣고 문제지 풀고 계속 그짓거리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거죠. 이 아이를 떠나서 우리 아이가 아니 학교에서도 공부해 좋은 얘기네. 학원에서도 공부해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공부해 근데 성적이 안 나오면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놀면 안 했으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지. 했는데 안 나와. 그런데 얘는 맨날 맨날 스카이 잇고 맨날 공부하고 맨날 숙제하고 잠도 못 자고 공부하는데 공부를 못 해. 그러면 이제 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닌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으면 그런 케이스들 중에 되게 많은 케이스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에 두 단계가 있다는 거를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으니까. 그거 어저께 알은 거죠? 이해가 아니라 알기. 오늘 아침 알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일단 홍프로님도 너무 분석을 잘해 주셨지만 일단 저는 약간 심리적인 것도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백지가 된다 이러면 굉장히 시험 불안 정도가 높은 거거든요. 굉장히 높아서 아마 사고가 거의 멈춘다는 뜻이에요. 당황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도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시험 불안 증상이거든요. 시험 기간에도 아니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불안하지만 준비 기간에도 계속 아 나 망하면 어떡하지 아 이번엔 또 못 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준비 기간에도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야.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일단 그 지점도 제 생각에는 좀 짚어야 되고 이거는 어디 가서 한번 전문가 상담을 좀 받아봐야 돼요. 약 처방을 받던가 이건 병적인 증상이거든요. 시험 불안 증상은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본인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손이 덜덜덜 떨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이런 아이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한국의 오지선다. 찍기. 그런 거랑 이 시험이랑 안 맞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이론은 그거야. 그래서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헷갈리는 함정 있잖아. 2번 아니면 3번이란 말이야. 기가 막히게 답을 비켜갑니다. 아니면 고쳐서 이게 나는 어떻게 판단을 못하겠는 이해는 잘 모르겠는데 오지선다에서 기가 막히게 답을 찍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수능 시험 공부 잘 안 해도 못해도 안 했는데 내지는 못하는데 수능 잘 보고 이런 애들 좀 있잖아요. 보통 약간 그런 애들인지 잘 찍는 애들이야. 함정에 안 걸리고 맞아요. 근데 거꾸로 기가 막히게 오답을 계속 찍는 애들이 있어요. 헷갈렸다 하면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 그럼 이거 사실 이게 좀 나는 지금 진짜 해결책이 없더라고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거기 순간적으로 공부 아무리 했는데 계속 함정에 걸리고 앉았는데 그래서 혹시 이런 케이스라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틀린 문제들이나 뭐 학교 선생님 시험 스타일이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소위 말하는 오답 분석하는 거 선지 분석해갖고 이걸 내가 헷갈렸는데 이게 왜 답이 아닌지 왜 이건 답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라고는 하는데 이게 잘 안 고치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지선다에 특별하게 취약한 아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타고난 거라서 선택장애 있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네요. 걔네들이 약간 그런 영향이 있어. 선택장애가 있거나 완벽주의가 좀 있거나 그러면 심리적으로 결정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멘탈이 그래서 제가 목격한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도 조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 야 그냥 너는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사연 속의 아이 뭐 솔루션을 하나씩 좀 주시죠. 일단 저는 그 불안 문제 때문에 좀 뭐 전문가 처방은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 공부 뭐 요령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그 이 긴장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신에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뭐 안 되면 뭐 수능 공부해서 또 의외로 수능 공부는 또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멀리 남아있는 시험 준비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수능이 약간 답이 더 깔끔할 수도 있거든. 네. 내신은 약간 지저분한데. 그래서 차곡차곡 그렇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어머님 기운 내시고요. 네. 그냥 너무 그래서 기운 내세요 라고 쓴 거예요. 네. 그냥 딱 넣고 제가 기운 여기 진짜 기운 내세요 라고 써놨어요. 해결책에. 진짜 오늘은 아 진짜 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라고요. 홍 프로님도 솔루션 하나만 어떻게 이제 이 그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까?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불안한 왜 불안하냐면 불안도 되게 심지어 분석하면 본인의 능력 이상을 보여줘야 될 때 인간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인쌤이 지금 키가 177이라 그러면 소개팅 나가는데 하여튼 오늘은 계속 소개팅 소개팅 못 해봤어? 요즘 하고 싶어? 왜 자꾸 오늘 여자가 181이라고 알고 있어. 여자가 180이야? 그러니까 소개 두 손 씻게 주는 사람이 여자가 키 큰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살짝 전자 똥을 친 거야. 이 사람 180은 돼. 그러니까 한인쌤이 어떻게 돼? 나 180 안 되니까 180만 보이려고 굽을 신거나 굽을 신거나 까치발 이렇게 들고 불안하잖아. 까치발 이렇게 들고 걸어다니면 되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저는 메타인지를 길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어려운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불안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모르니까 자꾸 높은 데 목표를 잡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저는 중간중간에 그거 했으면 좋겠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모든 과목이든지 공부하다가 중간에 다 덮어. 백지 노트예요? 오 써봐. 빈 종이에다가 내가 공부한 부분 한번 안 보고 써봐봐. 써는 것도 좋고 설명하는 것도 좋죠. 그렇죠. 설명까지 바라지도 않은데 그래요? 공부한 내용이 어떤 용어 있잖아요. 용어 키워드라든지 키워드 적어놓고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토출 한번 해보고 기억 안 나면 다시 확인하고 어떤 국어에 핵심어들이 있어. 그런데 그 용어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한번 내가 정의를 써보고 예를 들어보는 거야. 이 모든 행위가 뭐냐면 내가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이걸 부족하구나. 이거를 공부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길이고 그렇죠. 하다가 에이 18 북북 얘기를 왜 해? 하면 발전은 힘들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 중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진짜 주옥 같은 강의를 굉장히 풍격 있는 그런가요? 네. 원래 이런 일을 한 1년에 한두 번 좀 해요. 그날이 오늘인가요? 아니 입장 라이브에 나오라니까 이런 얘기 해. 그러니까요. 그런데 라이브는 또 이런 거 안 좋아하시더라고. 아니야. 코너를 하나 짜라고 그랬잖아 내가. 재미있는 게 복싱 델트 차고 나오라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 어떤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잖아요. 안 봐요. 이상은 저희 하지 마시고. 이 월간 상담소도 저희가 읽다 보면 또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이것도 전화 연결하면서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전화 연결이요? 가끔씩 이벤트로 하긴 합니다. 입장 청취자들이 나오는 걸 싫어해요. 나오는 걸 싫어하니까 전화는 또 전화도 받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 더 즉석에서 저도 솔루션은 혹시 들으면 아까 선지 분석 오답 분석하는 거 시험장에서 이상한 삽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 좀 모아놓고 중요한 과목들은 내가 이 문제를 왜 2번이 답인데 3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도 저는 괜찮거든요. 시험 전략 노트 같은 걸 갖다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틀렸을 때 내 머릿속에 그 상황을 잘 기억을 돌려봐야 돼. 내가 이 문제 풀 때 당시의 상황이 내가 막 너무 불안하고 떨리고 문제도 잘 안 읽히고 그래서 제대로 못 풀었다 이거야.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대응책까지 한번 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되면 너무 좋죠. 그렇죠. 이 전략 노트처럼 그래서 또 내가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펜을 놓는다. 그리고 심호흡을 쉬면서 한 3초 정도 하고 일단 이건 제낀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로 차분하게 접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만의 위기 대응에 대한 이게 뭡니까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난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난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상황을 자세히 한번 떨려보시고 그때 문제가 될 법한 거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어가기 이제 일주일 전쯤부터 슬슬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위기 대응 매뉴얼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떨렸을 때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기 대응 매뉴얼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보는 것도 좀 긴장감이나 이런 걸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월 월간 상담소 준비한 사연 쭉 다 한번 봤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하니까 또 되게 재밌네요. 이제 한 5월쯤 만나나요? 네. 한 5월쯤 만나나요? 그리고 다시 사과로 시작하고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12월에 사연이 되게 많아. 그런데 내가 지금 몇 개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좀 1월 월간 상담을 한번 더 찍을까 전화 연결하고 2월이에요. 2월에. 원래 매달 하잖아요. 더 하려고. 더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 1월입니다. 아까 큰절도 했어요. 이것으로 이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로 새해 인사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2024년이 밝았는데 그냥 어머님도 오늘 사연 보니까 진짜 유유 합치면 한 100개 나왔거든요. 많네. 네. 어머님들 진짜 올 한 해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저희 입시왕 방송은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많이 웃잖아요. 낄낄끌거리고 그러니까 그냥 함께 같이 이 시간만이라도 좀 많이 웃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눈썹 표시 많이 볼 수 있도록 네. 그런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했는데 또 정신 차려보면 연말에 다가올 겁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너무 먼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바로바로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또 1년 동안 또 입시왕에 같이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뛰는 런닝메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추마해요? 그래요? 말만 하면 그래 부담스럽게 멘트가 고급지네 전체적으로 진짜 좋은데요? 런닝메트 그래요? 멘트가 괜찮아 방송이 늘었어 지금 보니까 똑같다고 어쨌든 긴 시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괴로움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런닝메트 런닝메트 감사합니다.